안녕하세요 제제이입니다 오늘 한 달 아마 넘었을 거에요 제 머리 상태가 보이시나요? 이 미친 어마어마한 저의 머리를 또 한 번 책임져주실 친구한테 왔죠 비포 애프터가 아주 확실하게 나올 거 같지 않나요? 무슨 색으로 할지는 저도 몰라요 그 친구가 알아서 다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보겠습니다 고! 고! 안녕하세요 미리 말 좀 해주시지 꼴이 이게 뭐에요? 원래 그러잖아요 그럼 언젠 다르나요?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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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하하 머리를 안 감았어 담배 새로 시작하셨나 봐요 하하하하하하하 한 달 만인가? 한 달 넘었지? 우리 제임 때 오빠 아우 맞네 네 살 빠져나? 아 살 안 빠졌는데? 마스크 때문에 그럼 하하하하 마스크 효과 혼자 끄고 다니세요 하하하하하하하 너 뿌리! 근데 이거 뿌리가 아니야 이건 너무 비포앤에 더 뚜렷하지 않아 보는 거? 괜찮지? 뭐.. 새성스러워 표현이 되겠는데? 너 보면 매직 시술인다. 매직 스트레이도 가능해. 미술 시간. 맞 nå야. อย былаhington. 얼굴까지 말아 버렸네 버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